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은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host라고 하는 파일을 수정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이름을 부여해서 마치 전화번호 부가 아니라 ip 주소 부 를 만들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재미 삼아서 또는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체제별로 host 파일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체제별로 제가 설명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찾아내면 되는가 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검색할 건데 예를 들면 윈도우라면 windows에 host file location 이렇게 검색할 겁니다 그런데 위키피디아에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host wikipedia 라고 검색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로케이션 인 더 파일 시스템 즉, 운영체제별로 어디에 로케이션 위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윈도우를 쓰고 있다면 여기 버전이 저 같은 경우는 10이거든요 그럼 시스템 루트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뭐냐면 윈도우즈 디렉토리입니다 그 밑에 시스템 32에 드라이버스 밑에 etc 밑에 host 파일이 있다는 뜻이고요 유닉스 계열의 컴퓨터는 etc 밑에 있는 host 파일이고요 그리고 맥의 경우에는 최신 버전은 etc 밑에 있는 host 파일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럼 운영체제별로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우선 윈도우에서 한번 해볼게요 host 파일은 아주 중요한 파일이고 저거를 마음대로 수정해 버리면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파일이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지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으로 수정을 할 건데 여러 운영체제에서 메모장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클릭 한 다음에 run as administrator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메모장은 이제부터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아주 힘센 메모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파일을 선택하고 open 그 다음에 윈도우즈 디렉토리로 가셔서요 거기서 시스템 32로 가고 거기서 드라이버스 밑에 etc 밑에 보면은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안 보이는 것은 현재 파일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all files로 하면 거기에 host라는 파일이 생길 거 있거든요 그거를 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내용을 추가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운영체제도 한번 살펴보죠 맥이나 또는 유닉스 계열 또는 리눅스를 쓰고 계신 분들은 터미널을 키셔야 됩니다 자 맥의 경우에는 여기 스포트라이트를 클릭해서 여기서 터미널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거든요 자 이 화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화면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편집하고 싶은 파일은 etc 밑에 있는 host라는 파일이거든요 근데 이 파일을 편집하려면 우리가 에디터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명령어에서 에디터를 쓸 때는 nano라는 에디터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저 파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다 sudo를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비밀번호를 물어볼 건데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수정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윈도우건 유닉스 계열이건 똑같이 이제 형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저는 제가 만든 웹페이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 웹서버를 통해서 지금 열었는데요 이 웹서버의 IP 주소는 52.231.111.152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 IP 주소를 기억하지 않고 예를 들면 웹원.com 웹원.com이라는 주소로 접속했을 때 요리로 오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웹원을 공부하시고 이 수업으로 바로 오신 분들은 아마도 잘 안 될 거예요 되는 이유는 하나인데 안 되는 이유는 100가지가 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중이기 때문에 아 저기 호스트라고 하는 파일의 역할이구나 옛날에는 도메인 네임 대신에 저렇게 호스트 파일을 조작해서 했구나 또는 나중에 언젠가 나한테도 필요한 날이 오겠지 정도로 눈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해볼게요 여기 있는 주소를 일단 저는 카피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호스트 파일에다가 이 위에 있는 형식을 참고해서 일단은 먼저 주소를 이렇게 IP 주소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그 IP 주소에 해당되는 IP 주소는 어떤 이름을 갖게 될 것인가를 여기다 이렇게 접는 거예요 예를 들면 web1.com 당연히 web1.com의 소유자는 제가 아닙니다 저렇게 좋은 도메인을 너무 갖고 싶지만 아쉽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 여러분에게 이 컴퓨터 안에서는 우선권이 주어진단 말이죠 저장해 볼게요 Ctrl, Alphabet, S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유닉스 계열을 쓰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서 저장을 할 때는 Ctrl, Alphabet, X X를 여기 exit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Ctrl, Alphabet, X를 누르고 여기서 Y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 파일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 빠져나갔네요 이렇게 하고 그럼 양쪽 다 파일이 수정된 상태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web1.html이라고 입력하시고 아니죠 .com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속되면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웹브라우저를 껐다가 한번 켠 다음에 다시 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컴퓨터를 껐다 키고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호스트 파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여러분이 각자 자신의 호스트의 IP 주소에 따른 호스트의 이름을 직접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어요